백내장 오니까요. 녹내장이 문제지. 백내장이야. 뭐 제거해도 단백질이니까. 단백질 긁어내는 거잖아요. 거기에 낀 거. 아 근데 안에다가 깎아서 그 안에 렌즈 삽입하면 나중에 그게 나이 먹으면 또 굴절이 또 생긴다 보던데. 백내장. 백내장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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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렇죠. 알죠? 아 그렇죠. 아 그렇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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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은. 아. 이게 이제 갈수록 자꾸 렌즈도. 안경도 한번 맞추고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 초점이 변하는데. 형님은 진짜 대단하세요 알죠 형님 대단하세요 형님 아 예 예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형님은 그런거 잘 아시잖아요 아 그러면 어땠든 부르쳐 아 형님은 참 대단한거 같아요 서귀포요 예 누구야 어디 아 사업자 보내라 그러는데 사업자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예 예 출구하려면 출구증 끊으려면 출구하려면 출구하려면 아 그럼요 출구하려면 없으면 전산에 입력 안하면 나중에 저희가 다 차요 예 예 저기 오면 그게 아 예 연락 주신다고 해서 예 예 예 오면 거시기죠 거시기 뭐 뭐 아니 식당 뭐 저거 하시는거 아니에요 오픈 준비하시는거 아니에요 발견한다는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.